포드 뉴머스탱 국내 데뷔 10단 자동 변속기 장착. 포드코리아가 4.15 전 강남구에 위치한 대치전시장에서 2018 뉴머스탱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하고 매력적으로 업그레이드된 2018 뉴머스탱을 공식 출시했다. 전면 베포닉 엠블럼으로 잘 알려진 머스탱은 지난 1964년 최초 출시 이후 아메리칸 머슨카의 선두주자로 50여 년간 고출력과 토크의 퍼포먼스카로 젊음과 자유를 상징하는 고유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로 두터운 머스탱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머스탱은 전세계적으로 900만대 이상의 무적 판매대수를 기록하며 베스트셀링 스포츠카로 위상을 지키고 있다. 이번 2018 뉴머스탱은 지난 2015년 6세대로 세대 교체된 울류머스탱 출시 이후 3년 만에 업그레이드된 모델이다. 국내에서도 공식 판매 시작 이후 20여 년간 수입 스포츠카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온 머스탱은 이번 업그레이드 모델을 통해 아메리칸 머슨카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2018 뉴머스탱은 머스탱 고유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도 더 스포티한 액관을 갖추었다. 엔질룸 공간을 최적화하여 후드와 그릴을 낮춰 더욱 역동적이면서도 안정감 있는 머스탱의 첫인상을 만들어냈다. 강렬한 인상의 헤드라이트에는 시그니처, 램프, 상향등, 하향등, 방향지시등, 안개등 등 다양한 L222 램프를 더욱 모던한 디자인으로 정용 배치했다. 후면에 새롭게 장착된 뉴 윙 스포일러는 머스탱 고유의 입체적 3분할 램프와 함께 포드 머스탱의 외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포드 최초로 셀렉트 시프트 10단 자동 변속기가 도입된 2018 뉴머스탱은 더욱 신속한 변속은 물론 저속에서도 변속 금답성을 높여 더욱 벅동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1초에 1000배 작동하며 도로 조건의 변화에 빛의 속도로 반응하는 마그네라이드 댐핑 시스템 메인 라이드 댐핑 시스템을 통해 어떠한 주인 환경에서도 최적화된 라이드 앤 핸들링 성능을 선사한다. 퍼포먼스의 진화도 혁신적이다. 446마력 45.1kg 엠프토크를 자랑하는 50회의 V8 엔진은 브랜드 최초로 포트 분사 방식과 직분사 방식이 결합되어 어느 회전 영역 때에서도 최적의 엔진 성능을 발휘하는 반면 소음과 진동은 획기적으로 줄었다. 또한 50회 GT 모델에는 6피스톤 프론트 캘리퍼가 적용된 브랜보 브랜보 브레이크 시스템 등이 포함된 GT 퍼포먼스 패키지가 적용되어 고출력 차량의 성능을 극대화 시켰다. 개인화, 퍼서널로제이션, 기능 강화. 2018 유 머스탱은 운전자가 자신의 주행 스타일과 시각적인 취향을 고려해 여러 기능을 세팅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 기능을 강화했다. 운전자는 머스탱에 최초로 적용된 12인치 LCD 계기판 풀 디지털 디스플레이에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 30가지 색상을 원하는 대로 조합해 계기판과 게이지 디스플레이 색상을 설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게이지, 클로스터 디자인을 포함, 엔진, 오일, 공기연료 혼합 비율 등 게이지 상에 보여지는 데이터들도 선택할 수 있다. 주행 모드를 설정하는 마이모드, 마이모드 기능을 통해 서스펜션과 스티어링은 물론 배기음 등 개인의 취향에 적합한 주행 모드 색팅이 가능하며, 이는 스티어링 위에 폰이 버튼으로 손짓게 조작이 가능하다. 또한 업계에 최초로 적용된 과이어 스타트, 과이어 스타트로 배기음을 최소화하여 시간과 장소에 따라 배기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 대해 배려를 높였다. 이러한 2018년 머스탱의 개인화 기능 강화는 역동적 스포츠카로서 머스탱의 타는 즐거움에 보는 즐거움과 듣는 즐거움까지도 더해지는 부분으로 머스탱 팬들의 더 높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드 코리아 정재희 대표는 머스탱은 2015년, 2016년 시장 조사기관인 IHS 마켓, IHS 마켓에서 발표한 자동차 등록두수 데이터 기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포츠카로 선정된 보드 자동차의 상징적 모델로 한국에서도 스타일리쉬한 디자인과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며, 2018년 머스탱이 새롭게 선보이는 성능과 기술, 디자인을 통해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스포티하고 짜릿한 주행을 원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최고의 선택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곧 전했다. 2018년 머스탱은 2.3L의 코오브스트 모델과 50LGT 모델이 판매되며 각각 쿠페와 컨버터블 바디를 선택할 수 있다. 판매가는 각각 2.3L의 코오브스트 쿠페 4800만원 및 컨버터블 5380만원, 50LGT 쿠페 6440만원 및 컨버터블 6940만원이다. 깜짝목스 cucumbers 부뎅3LgaME